여러분, 나라를, 지도자는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 국민 지켜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서 국민을 지키는 지도자가 다윗과 같이. 죽으면 그 사람이 영웅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국민이 나라의 지도자에 의해서 버림을 받는다면, 그거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는 자식을 지켜야 됩니다. 아내를 지켜야 됩니다. 누구나 와서 아내를 다 건들고 가도록 버려두면, 그건 남편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내 자식을 폭행하고 때리고 뺏어 가도 가만히 두면, 그건 부모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확실히 주의 종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주님이 다른 분 통해 지켜주세요. 그러나 내가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지키는 그 청지기를, 그 문지기가 지키든, 집사가 지키면, 집사 장로가 지키면 그 장로를 통하여 영광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겁을 내가, 이거 누가 갔냐 하고 있는데, 그러고 겁을 내면, 주님도 나를 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주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총회장은 왜 세웠느냐? 총회를 지키려고 사무실을 지키고 관리하라고 회의하라고 지킨 게 아니에요. 세운 게 아니에요. 그 교단 아래에 있는 교회를 지키라고 총회장 세운 거예요. 적과 협상을 해가지고, 별의별 그 나쁜 세력들과 손을 잡고,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교회를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건 진짜 이단보다 나쁘고, 관첩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건 총회장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역사에, 그건 이 세상에 가장 악질적인 인간보다, 부모가 여러분, 강도라도 자기 자녀는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자녀를 지켜주고, 아무리 가서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건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